대북 산림협력 사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북한에 나무를 보낼 경우 예상 소요 비용이 4억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북한에 50만 그루의 나무를 보낼 경우 묘목대가 4억 원, 운송비 3천만 원으로 총 비용은 4억 3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. 강원도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. 차량은 5톤 트럭 14대 분량이고 통행로는 금강산 관광 육로인 46번 국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